맘에 드는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걸어놓고요. 며칠 후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매도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하시는 말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계약을 못하겠다.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배액 상환도 해줄 테니까 계약을 해지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때 제가 지급했던 가계약금의 2배만 돌려받으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일까요? 가계약금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매매가 폭등이 경기도와 인천, 부산, 대전 등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연봉의 몇 배나 튀어오르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서울 외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집을 보겠다는 전화가 계속 오니까 매물을 걷어들여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값을 올려도 거래가 되니까 올라간 금액이 시세가 되어버리고 수원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권의 상승에도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들끼리 가격 담합을 했다면 나쁜 행동이겠지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시장 원리니까요. 그런데 매수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에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가계약금의 2배만 상환받고 계약이 해제되면 어떨까요? 잠깐 동안 가계약금의 2배 수익을 거뒀으니까 땡잡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2년에서 4년 정도 보유 후에 가격 상승분을 보고 매입을 하거나 실거주로 매입을 했을 것인데 이 10%도 되지 않는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물건을 놓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동종의 물건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투자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죠. 1기 신도시에 33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해요. 로얄층 기준으로 대부분 3억 8천에서 4억원의 매물이 나와있고 실제 그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운 좋게 아직 광고되지 않은 3억 6천만원짜리 물건을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아요. 내부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 들어서 우선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넣기로 해요. 집주인도 멀리 거주하니까 수일 후에 계약서를 쓰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기로 중개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팀씩 와서 매매계약서를 쓰니까 4억에 내놔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4억에 팔아준다는 부동산에 3억 6천만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지를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가계약금의 2배 즉 천만원만 돌려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총 천만원을 매수인한테 지급하면 되는데 이 중 500만원은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원만 잠깐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4억에 팔면 3,500만원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선택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집주인 얼굴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금 10% 즉 3,600만원 정도를 바로 계좌로 싸야 되는 걸까요?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물건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계약금 중에 일부를 매도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계약금을 걸고 안전하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3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 의뢰인 을이 매도 의뢰인 갑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4억까지 올라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을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만 을이 다시 돌려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입니다. 매수 의뢰인 을로서는 아무 이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쏟았으니까 가장 억울한 경우겠죠.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가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갑의 대리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을 해요.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을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계약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은 그냥 500만원만 돌려받고 해당 물건에 대한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아무 소독 없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을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갑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거죠. 예컨대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장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말이죠. 이렇게 갑의 계좌에 가계약금을 넣었더라고 하더라도 쌍방간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500만원만 돌려받고 없던 계약이 되는 거죠. 매수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경우를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가계약금 500만원에 100, 500만원을 추가로 배상받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총 천만원이 되는 거죠. 줬던 금액 500만원 더하기 100상환 500만원 해서요. 을은 중개사의 주선으로 갑의 계좌번호로 500만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 중개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장님 매도의뢰인 갑에게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장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대답을 받아주세요. 이렇게요. 중개사는 갑과 을에게 문자로 해당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 전송을 했고요. 쌍방에게 합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아래에 이렇게 써있는 걸 을은 간과한 거죠. 계약 해지 시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을은 지급한 500만원에 대한 배액 포함해서 총 천만원을 배상받고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단숨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갑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득이니까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문자 대신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의 100, 500만원이 아닌 계약금의 기준으로 3,600만원을 배상해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줬던 금액 500까지 합하면 4,1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갑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매수 의뢰인인 의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가계약금만으로도 안전하게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을 거니까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문자로 한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쓴다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로 하는 경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매매대금 3억 6천만원 계약금 3,600만원 중도금 적으시고 만약에 없다면 잔금 3억 2,400만원 이렇게 잘 적는 거죠. 그리고 계약일은 2020년 몇 월 며칠, 잔금 예정일은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문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계약금 3,600만원 중 일부 500만원을 을명의에서 무슨 은행 어디로 예금주 값 입금하였음.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하고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계약에 합의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무슨 무슨 부동산 대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말입니다. 이 합의 문자 내용을 보면 거의 계약서와 비슷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문자 내용에 값과 을이 합의한다고 문자를 중개사에게 남긴 이후에는 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값이 변심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을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실제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가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문구에 있는 3,600만원 계약금이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값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웬만큼 올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부담스러운 조건이 되겠죠. 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세 번째처럼 했는데도 매도 의뢰인 값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받은 건 500이니까 500만 더 주면 계약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값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상담받으면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판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매도 의뢰인인 값이 을한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500만 원만 추가로 더 돌려주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즉 500만 원의 배액만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 해제할 수가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한 배상만을 해줬을 때 계약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계약 자체가 너무 약화되니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을 했더라도 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교부받은 500만 원이 아니고 약정된 계약금. 우리 세 번째 케이스에서 문자로 계약금 3600만 원 이렇게 썼죠. 그 3600만 원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3600만 원을 상환을 해야지 계약이 해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판결 전문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인이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아 이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 계약이 해제되겠구나 하고 매도 의뢰인 갑이 계약을 쉽게 파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끝까지 가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약간의 금액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판례로 매도 의뢰인 갑을 납득시킬 수가 있으니까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나 인천 지역 등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는 곳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매도인의 입장이든 매수인의 입장이든 간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가계약금을 통한 계약을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 실무상 계약 해제에 관한 가계약금 관련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